비즈니스 공간의 변화 혁신적인 공간의 창조 서울로 빠르게 통하는 뛰어난 입지 분플랫폼 지식산업센터 두산 더프론트 미사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춘 두산 더프론트 미사 5호선 하남 풍선역과 3호선 환승역인 하남시청역이 더블역세권을 형성할 예정이고 바로 앞 상일IC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 등 다수의 광역도로망과 BRT 등 대중교통 인프라로 강남까지 20분대 접근은 물론 수도권 어디든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스트코 하남점, 스타필드 및 각종 글린공원을 모두 누리는 쾌적한 업무 환경과 강일지구와 미사 강변도시, 하남 구도심, 교산신도시 등 풍부한 배우 수요가 주변을 둘러싸는 핵심 위치 및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더욱 빛나는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의 중심, 더프론트 비즈센터는 1층과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2층의 중심부에 위치한 10개의 입주사 전용 미팅 공간으로 집결되어 편리하고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뉴트로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춘 대형 공용 라운지는 실내의 첫인상을 만들고 최대 70석까지 수용할 수 있는 3층 더 컨벤션은 사업 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입주사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단기 임대 형식의 공용 창고는 스타트업 기업 등의 효율적인 물품 보관 시스템을 제공하여 더욱 경제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